철스톱 레글레글레글레글 레글레글레글 아니 생은 나 5천만 원짜리 적금 깼어 아니 왜? 목돈 들어갈 일이 있어서 아니 그 큰돈 쓸 일이 왜 있어? 곧 있으면 화이트데이잖아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하! 미글 미글 호호 아니 성원 왜? 너 만찐남이라고 알아? 뭔데?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이 박해진처럼 순정 만화 속 주인공이랑 똑같이 생긴 걸 얘기하는 거야?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만찐남이야 만화를 찍고 나오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! 와우! 찢어버리고 싶어! 리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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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우 형길아 준비해 잠시만 한 잔 가지고 되겠어? 그렇지? 어때? 괜찮아? 좋아 가자 리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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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우 야 세우 오늘도 여기 있는 여자들 마음껏 조정해봐 좋아 정확하게 10초 뒤에 여기 있는 여자들 아주 좋아 죽게 만들어주지 오늘 심쿵하고 싶은 여자들 손 한번 들어봐 아 이 중에서 운동하시는 사람만 운동하 그래 편하게 가운데 너가 오늘 주인공이야 올라와 빨리 와 시간 끌지 말고 요즘 여자들은 남자들이 풀린 운동화 끈을 묶어줬을 때 심쿵한다고 하더라고 어라! 신발끈이 풀렸잖아 내가 묶어줄게 야 너 오늘 생일이야? 아주 개 탔구만 맞아 좋아 죽는구만 자 묶어줬어 이제 들어가 들어가 뭐해 들어가 아하 에잉? 왜 이렇게 실척거려? 아 정말 밭이 좋아 죽는 거 이런 나의 꼭두각시 리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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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t a little bit of Just a little bit of